음 영열입니다 자 베드표 베드표는 뭐 팝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음 제가 파는게 뭐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기비에요 기비를 표현해 놓은거고 자 올해 지금 마고수가 딱 깨놓고 한 2000포 이상 나갔어요 2000포 이상 자 그분들이 표현을 해요 확실히 잎이 달라졌다고 꽃도 그렇고 잎도 달라졌다고 이게 어차피 이론은 똑같아요 인산이나 칼슘이요 인산이나 칼슘인데 일본에서 이제 숙성을 했는 인산이기 때문에 일반 인산과는 좀 다르다는거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어떻게 숙성하고 발효를 했느냐 거기 따라 맛이 달라지는거에요 똑같은 기본은 고기죠 자 같은거야 이것도 똑같은건 인산이야 인산인데 어떻게 발효 숙성을 했느냐 그게 포인트라는거지 달라요 다르니까 제가 파는거죠 저는 좀 이것도 지금 역사가 40년이 된 제품이에요 저는 이런거 좋아해요 오래된 제품 왜 그 세월만큼 수많은 검증을 한거니까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S 이거는 밀항요소인데 좀 규산이 좀 함량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요것도 좀 더 순을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밀항요소 쪽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얼룩이라든지 요런걸 좀 더 더 많이 보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칼슘 마가리 한포 비료 음 뭐 이건 뭐 어차피 항상 칼슘 이쪽이기 때문에 유황가리고토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녹연살포미 요즘 대세는 미생물입니다 이게 커피박 미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더 음 균충 그리고 이제 두더지까지 좀 더 깊이 효과가 있더라 요런 느낌 자 그리고 얼라이브 310 애는 뭐 다들 아시니까 자 일단은 베이스는 유박이에요 유박에다가 미생물을 묻혀놨기 때문에 좀 더 더 어 식물의 활력을 높여주더라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아인항 이게 지금 닥터항이 되어있는데 이게 포장지가 바뀌었어요 아인항이에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자 저는 기비항을 좀 뿌렸으면 좋겠다 표현을 해요 왜 근데 식미도 그렇고 뭐 소독 이런 다양한 개념이 있는 거니까 자 요런 느낌 요거 한 두퍼 정도 권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총진싹이라고 이게 어 백강탄입니다 백강탄 백강탄이 요즘 3년 전부터 좀 많이 유행을 하죠 근데 이게 3키로 2만원이라서 가격도 괜찮고 써보니까 뭐 음 그럭저럭 효과도 있었습니다 고런 느낌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추비죠 추비 추비 음 원체 많이 제가 얘기를 해서 다 알겁니다 어 농연 칼슘 그리고 강한밝은 농연 아미드 그리고 이제 대유 이제 수용성 어 유기가리 그리고 마고피아 리프셀은 이제 연멸하는거에요 마고피아는 고토가 한 40% 들었고 리프셀은 이제 어 좀 더 더 제 식물성 아미노산 농연 아미드를 좀 더 정제했어요 거기에 불순물을 좀 더 더 제가 한거지 자 요런거고 음 그 다음 이제 다들 아는 농연 피 좀 더 크게 하자 어 이래 다 들어오겠다 자 농연 피 그리고 피셀림 그리고 대유 미랑노소 농연 마깔 자 얼라이브 얼라이브 얘가 뭐냐면 이게 혐오 미생물이에요 자 우리 막걸리를 어 간주하죠 그랑 같은거야 이게 막걸리 분유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걸 쓰면 좀 더 더 어 얼루기 쪽에 효과가 있더라 요런 느낌 그리고 맥스 미네랄 요것도 대유건데 어 호호토는 좀 더 세력을 높이는 느낌이지만 얘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어 미랑노소를 공급해준다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 자료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요 제가 15년이란 세월 동안 이 자료를 만든거니까 자 대유 4종 복합비로 원래는 야라 쪽을 팔았었는데 이게 25킬로라서 너무 무겁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0킬로를 바꿨습니다 25킬로 한 첩포 들면 아 너무 힘들어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자 비본은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원제 또한 어차피 네랄란드 스페인상이기 때문에 원제도 물에 잘 녹고 크게 2차페인 없습니다 자 비본도 야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9 다시 12 다시 15 다시 이걸 제일 많이 쓰겠죠 원래 야라는 이제 19 6 20을 제가 같이 팔았는데 19보다는 이제 17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17쪽으로 음 가닥을 잡았고 자 야라도 일부 판매는 합니다 한번에 딱 끊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그리고 더블 마가넷 이건 고토입니다 간주하는 고토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제 주 무기가 될 거요 음 얘를 얘는 뭐냐 간단하게 얘는 뭐냐 음 농협 천년인산인데 이거 쓰면 색깔이 엄청 맑아져 맑아지고 아시 참외 느낌이 나더라 그리고 이제 세포분열의 느낌 속을 참외 속은 원래 3개입니다 근데 아시 초반에 이제 이제 세포분열 잘 되면 속이 4개가 된 거야 속이 4개가 되면 이제 저당성이 하루 이틀 증가해 그러면 상인들이 원하는 조건이잖아 일단 저당성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이단은 이제 어 와 좀 더 아시 느낌이 나네 그만큼 이제 좀 더 맑아진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hb 밀양요소는 이거는 이제 일본산이래요 일본산인데 하여튼 전적으로 어 밀양요소만 좀 더 함량을 높여 놓은 것 같아요 자 생리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농가들은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음 이건 비대력이고 말 그대로 이제 비대요 어 천년 호르몬이래요 일반 이제 뭐 고음용 뭐 이런 호르몬이 아니라 이제 천년 호르몬이다 그리고 생명력 이거는 제가 동물성 아미노산 개념으로 좀 권할 예정이에요 좀 더 더 맛을 높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좀 더 더 음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은 분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일매가 크게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더 권할 예정이고 자 불가사리는 말 그대로 칼슘입니다 천년 칼슘 불가사리를 발효했는거지 발효 숙성을 해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선충을 농약보다는 일반 유기농으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리고 근본선충은 물만 잘 맞춰도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황동 이제 간주하는거 얘가 벌써 2년 제가 팔았거든요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강탄 이제 간주용 이제 총진싸 그리고 이거는 다이포스 자 이건 온실 얼룩이 이런 식으로 제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초출물을 어 일단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공급은 해드립니다 이게 시형거이기 때문에 뭐 제품은 충분히 음 검증은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핫한게 대유죠 대유도 핫하고 뭐 몇개 이제 큰 회사들이 있는데 대유 그리고 성주 간대는 지금 시형 시형 이 회사도 지금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음 그리고 FM 에그텍은 원래 다들 아는 회사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더 더 세월이 있는 회사 그런 회사와 좀 더 인연을 어 매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또 그만큼 검증이 많이 됐으니까 고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어 항상 바라봅니다 음 제가 최선에 최선을 다할테니까 제 비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팩트입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침에 영상을 찍으니까 이게 확실히 좀 더 잘 안되네요 음 이런 영상들은 오후에 찍어야 될 것 같아 자 어 차후에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 감사합니다.